아름다운 꽃 미나의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플라라가 가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일곱 가지 무지개색 꽃잎을 지닌 예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라 바로 옆에 플리케라는 이상하게 생긴 꽃도 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이상하고 추하게 생겨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라라는 우쭐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옆에 피어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I can't understand that a strange and ugly-looking flower like you is next to a beautiful flower like me. 너같이 이상하고 추하게 생긴 꽃이 나처럼 아름다운 꽃 옆에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플라라의 이런 말에도 플리케는 마음속으로만 슬퍼하고 겉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니. Even if it doesn't look good, don't you think each has its own use? 보기에는 안 좋아도 모두 쓰임새가 다 있지 않을까? There's no use for an ugly flower like you. 너 따윈 못생긴 꽃이 무슨 쓰임새가 있다고. Flowers should be pretty. 꽃은 모름지기 예뻐야 하는 거야. Otherwise, it can't even be called a flower. 그렇지 않다면 꽃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 Even with flower's harsh words, 플리케 did not speak ill of her. 플라라의 이런 심한 말에도 플리케는 플라라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Just in her mind, 플리케 thought there would be something beautiful for herself. 단지 마음속으로만 플리케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Day by day, 플라라's words got worse.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플라라의 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But 플리케 suppressed her anger and endured it. 하지만 플리케는 참고 견뎌냈습니다. However, 플라라 made fun of 플리케 again. 그러나 플라라는 또다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Ah, it's so annoying. Ah, 정말 짜증나. Because of you, other creatures won't look at me. 너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 Even if they look at me, everyone turns their heads because you're next to me. 나를 쳐다보다가도 네가 옆에 있으니 다들 고개를 돌려버린단 말이야. There's nothing I can do. 어쩔 수 없잖니. We all live here and we can't move. 우리는 모두 이곳에 살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If I could move, I'd be far away from your side.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게. Don't say that. I know you don't even think of it.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You're saying so. Although you know it will never happen.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플리케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플라라는 플리케를 놀려대며 플리케의 화를 돋웠습니다. Then one day, Mina came out to take care of her garden. 그러던 어느 날, Mina가 정원을 돌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She had so many other things to do that she couldn't look after the garden for a while. 그녀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한참 동안 정원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Today, she had free time. So she could come to the garden to pluck weeds and take care of pretty flowers. 오늘 그녀는 오랜만에 시간이 되어 잡초를 뽑고 예쁜 꽃들을 손질해 주려고 정원에 들렸습니다. Mina walked through the garden and approached the place where 플라라 and 플리케 were. Mina는 이리저리 정원을 둘러보다 플라라와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As Mina approached the flowers, she noticed a strange smell. Mina는 꽃들에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With a frowning face, Mina stood in front of 플라라 and 플리케. Mina는 얼굴을 징그리며 플라라와 플리케 앞에 섰습니다. Looking at her face, 플라라 said to 플리케.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플라라는 플리케에게 말했습니다. Look at that! That child is frowning while looking at you. 저것 봐. 저 아이가 너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잖아. Now will you see how useless you are? 이제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꽃인지 알겠지?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걱정했습니다. 미나가 플리케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미나는 플라라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미나는 플라라의 줄기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뿌리 부분을 파헤쳤습니다. 미나는 플라라를 손에 쥔 미나는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냈습니다. 플라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이는 자신의 방에 예쁜 화분에 나를 옮겨 심으려고 하잖아. 아, 행복해. 드디어 못생긴 플리케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네. 하지만 플라라의 생각과는 달리 미나는 한 손에는 플라라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코를 막으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플라라를 그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코를 갖다 댄 후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밝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와우, I've never seen a flower with such a good scent. 우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는 꽃은 처음 보는데. I am going to take good care of this flower and keep it in my room later. 이 꽃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 방에 갖다 둬야겠다. 미나는 플리케의 클린 워터, 미나는 플리케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난 후 정원의 다른 부분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 플라라는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꽃 플라라와 플리케 미나의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플라라가 가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7가지 무지개색 꽃잎을 지닌 예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라 바로 옆에 플리케라는 이상하게 생긴 꽃도 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이상하고 추하게 생겨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라라는 우쭐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옆에 피어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너같이 이상하고 추하게 생긴 꽃이 나처럼 아름다운 꽃 옆에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플라라의 이런 말에도 플리케는 마음속으로만 슬퍼하고 겉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니. 보기에는 안 좋아도 모두 쓰임새가 다 있지 않을까? 너 따위 못생긴 꽃이 무슨 쓰임새가 있다고. 꽃은 모름지기 예뻐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꽃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 플라라의 이런 심한 말에도 플리케는 플라라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플리케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플라라의 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리케는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나 플라라는 또다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너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 나를 쳐다보다가도 네가 옆에 있으니 다들 고개를 돌려버린단 말이야. 어쩔 수 없잖니. 우리는 모두 이곳에 살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플리케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플라라는 플리케를 놀려대며 플리케의 화를 돋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정원을 돌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한참 동안 정원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오랜만에 시간이 되어 잡초를 뽑고 예쁜 꽃들을 손질해주려고 정원에 들렸습니다. 미나는 이리저리 정원을 둘러보다 플라라와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꽃들에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얼굴을 징그리며 플라라와 플리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플라라는 플리케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저 아이가 너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징그리잖아. 이제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꽃인지 알겠지?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걱정했습니다. 미나가 플리케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미나는 플라라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미나는 플라라의 줄기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뿌리 부분을 파헤쳤습니다. 플라라를 손에 쥔 미나는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냈습니다. 플라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이는 자신의 방에 예쁜 화분에 나를 옮겨 심으려고 하잖아. 아 행복해. 드디어 못생긴 플리케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네. 하지만 플라라의 생각과는 달리 미나는 한 손에는 플라라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코를 막으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플라라를 그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코를 갖다 댄 후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밝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는 꽃은 처음 보는데 이 꽃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 방에 갖다 둬야겠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난 후 정원의 다른 부분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 플라라는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꽃 플라라와 플리케 미나의 정원 미나의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플라라가 가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일곱 가지 무지개색 꽃잎을 지닌 예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라 바로 옆에 플리케라는 이상하게 생긴 꽃도 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이상하고 추하게 생겨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라라는 우쭐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옆에 피어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I can't understand that a strange and ugly-looking flower like you is next to a beautiful flower like me. 너같이 이상하고 추하게 생긴 꽃이 나처럼 아름다운 꽃 옆에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플라라의 이런 말에도 플리케는 마음속으로만 슬퍼하고 겉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니! Even if it doesn't look good, don't you think each has its own use? 보기에는 안 좋아도 모두 쓰임새가 다 있지 않을까? There's no use for an ugly flower like you! 너 따윈 못생긴 꽃이 무슨 쓰임새가 있다고! Flowers should be pretty! 꽃은 모름지기 예뻐야 하는 거야! Otherwise, it can't even be called a flower! 그렇지 않다면 꽃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 Even with Flora's harsh words, 플리케 did not speak ill of her! 플라라의 이런 심한 말에도 플리케는 플라라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Just in her mind, 플리케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Day by day, Flora's words got worse!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플라라의 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리케는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플라라는 또다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정말 짜증나! Because of you, other creatures won't look at me! 너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 Even if they look at me, everyone turns their heads because you're next to me! 나를 쳐다보다가도 네가 옆에 있으니 다들 고개를 돌려버린단 말이야! There's nothing I can do! 어쩔 수 없잖니! We all live here and we can't move! 우리는 모두 이곳에 살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If I could move, I'd be far away from your side!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게! Don't say that! I know you don't even think of it!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마! You're saying so, although you know it will never happen?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플리케 had a hard time getting through each day. 플리케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Every day, 플라라 made fun of 플리케, raising 플리케's anger. 날마다 플라라는 플리케를 놀려대며 플리케의 화를 돋웠습니다. Then one day, Mina came out to take care of her garden.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정원을 돌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She had so many other things to do that she couldn't look after the garden for a while. 그녀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한참 동안 정원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Today, she had free time. So she could come to the garden to pluck weeds and take care of pretty flowers. 오늘 그녀는 오랜만에 시간이 되어 잡초를 뽑고 예쁜 꽃들을 손질해주려고 정원에 들렸습니다. Mina walked through the garden and approached the place where flara and pli케 were. 미나는 이리저리 정원을 둘러보다 플라라와 pli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As Mina approached the flowers, she noticed a strange smell. 미나는 꽃들에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With a frowning face, Mina stood in front of flara and pli케. 미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플라라와 pli케 앞에 섰습니다. Looking at her face, flara said to pli케.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플라라는 pli케에게 말했습니다. Look at that. That child is frowning while looking at you. 저것 봐. 저 아이가 너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잖아. Now will you see how useless you are? 이제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꽃인지 알겠지? pli케 was very sad to hear that.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걱정했습니다. Mina approached pli케 and sniffed at her. 음... 음... Mina가 플리케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음... Mina's facial expression brightened. Mina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Next, Mina sniffed at flara. And dug through the roots with the other. 잠시 후, Mina는 플라라의 줄기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뿌리 부분을 파헤쳤습니다. Mina holding flara in her hand shook the dirt off the roots. 플라라를 손에 쥔 미나는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냈습니다. Flara thought to herself. 플라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I am so beautiful that this child is trying to plant me in a pretty pot in her room. I am so happy. I can finally get away from ugly pli케.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can finally get away from ugly pli케. I am so happy. However, contrary to flara's thoughts, Mina approached the trash bin, holding flara in one hand and covering her nose with the other hand. 하지만 플라라의 생각과는 달리, Mina는 한 손에는 플라라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코를 막으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Mina opened the lid of the trash bin and threw flara in it. Mina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플라라를 그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Then she went back to pli케. 그리고 그녀는 다시 pli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Mina took a deep breath of the scent after touching her nose to pli케. Mina는 pli케에게 코를 갖다 댄 후,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Her facial expression turned bright. And she said,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밝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와우, I've never seen a flower with such a good scent. 우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는 꽃은 처음 보는데. I am gonna take good care of this flower and keep it in my room later. 이 꽃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 방에 갖다 둬야겠다. Mina gave pli케 clean water and then went to take care of the other parts of the garden. Mina는 pli케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난 후, 정원의 다른 부분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Pli케 was so happy. Pli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Meanwhile, flara was crying sadly in the dirty trash can. 한편, 플라라는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꽃, 플라라와 플리케 미나의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플라라가 가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7가지 무지개색 꽃잎을 지닌 예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라 바로 옆에 플리케라는 이상하게 생긴 꽃도 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이상하고 추하게 생겨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라라는 우쭐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옆에 피어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너같이 이상하고 추하게 생긴 꽃이 나처럼 아름다운 꽃 옆에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플라라의 이런 말에도 플리케는 마음속으로만 슬퍼하고 겉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니 보기에는 안 좋아도 모두 쓰임새가 다 있지 않을까? 너 따위 못생긴 꽃이 무슨 쓰임새가 있다고 꽃은 모름지기 예뻐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꽃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 플라라의 이런 심한 말에도 플리케는 플라라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플리케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플라라의 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리케는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너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 나를 쳐다보다가도 네가 옆에 있으니 다들 고개를 돌려버린단 말이야. 어쩔 수 없잖니. 우리는 모두 이곳에 살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플리케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플라라는 플리케를 놀려대며 플리케의 화를 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정원을 돌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한참 동안 정원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오랜만에 시간이 되어 잡초를 뽑고 예쁜 꽃들을 손질해주려고 정원에 들렸습니다. 미나는 이리저리 정원을 둘러보다 플라라와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꽃들에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얼굴을 징그리며 플라라와 플리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플라라는 플리케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저 아이가 너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잖아. 이제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꽃인지 알겠지?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걱정했습니다. 미나가 플리케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미나는 플라라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미나는 플라라의 줄기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뿌리 부분을 파헤쳤습니다. 플라라를 손에 쥔 미나는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냈습니다. 플라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이는 자신의 방에 예쁜 화분에 나를 옮겨 심으려고 하잖아. 아 행복해. 드디어 못생긴 플리케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네. 하지만 플라라의 생각과는 달리 미나는 한 손에는 플라라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코를 막으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플라라를 그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코를 갖다 댄 후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밝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는 꽃은 처음 보는데 이 꽃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 방에 갖다 둬야겠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난 후 정원의 다른 부분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 플라라는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꽃, 플라라와 플리케 미나의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플라라가 가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에 일곱 가지 무지개색 꽃잎을 지닌 예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라 바로 옆에 플리케라는 이상하게 생긴 꽃도 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이상하고 추하게 생겨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라라는 우쭐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옆에 피어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I can't understand that a strange and ugly-looking flower like you is next to a beautiful flower like me. 너같이 이상하고 추하게 생긴 꽃이 나처럼 아름다운 꽃 옆에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플라라의 이런 말에도 플리케는 마음속으로만 슬퍼하고 겉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Not everything in the world is beautiful.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니 Even if it doesn't look good, don't you think each has its own use? 보기에는 안 좋아도 모두 쓰임새가 다 있지 않을까? There's no use for an ugly flower like you. 너 따윈 못생긴 꽃이 무슨 쓰임새가 있다고? Flowers should be pretty. 꽃은 모름지기 예뻐야 하는 거야. Otherwise, it can't even be called a flower. 그렇지 않다면 꽃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 Even with Flora's harsh words, 플리케 did not speak ill of her. 플라라의 이런 심한 말에도 플리케는 플라라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Just in her mind, 플리케 thought there would be something beautiful for herself. 단지 마음속으로만 플리케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Day by day, Flora's words got worse.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플라라의 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리케는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플라라는 또다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아, it's so annoying. 아, 정말 짜증나. Because of you, other creatures won't look at me. 너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 Even if they look at me, everyone turns their heads because you're next to me. 나를 쳐다보다가도 네가 옆에 있으니 다들 고개를 돌려버린단 말이야. There's nothing I can do. 어쩔 수 없잖니. We all live here and we can't move. 우리는 모두 이곳에 살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If I could move, I'd be far away from your side.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게. Don't say that. I know you don't even think of it.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마. You're saying so. Although you know it will never happen.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플리케 had a hard time getting through each day. 플리케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Every day, 플라라 made fun of 플리케. Raising 플리케's anger. 날마다 플라라는 플리케를 놀려대며 플리케의 화를 돋웠습니다. Then one day, Mina came out to take care of her garden.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정원을 돌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She had so many other things to do that she couldn't look after the garden for a while. 그녀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한참 동안 정원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Today, she had free time. So she could come to the garden to pluck weeds and take care of pretty flowers. 오늘 그녀는 오랜만에 시간이 되어 잡초를 뽑고 예쁜 꽃들을 손질해 주려고 정원에 들렸습니다. Minna walked through the garden and approached the place where flara and plike were. Minna는 이리저리 정원을 둘러보다, 플라라와 plike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As Mina approached the flowers, she noticed a strange smell. Minna는 꽃들에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With a frowning face, Minna stood in front of flara and plike. Minna는 얼굴을 찡그리며 플라라와 plike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플라라는 plike에게 말했습니다. Look at that! That child is frowning while looking at you. 저것 봐! 저 아이가 너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잖아. Now will you see how useless you are? 이제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꽃인지 알겠지?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걱정했습니다. 미나가 플리케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미나는 플라라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미나는 플라라의 줄기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뿌리 부분을 파헤쳤습니다. 플라라를 손에 쥔 미나는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냈습니다. 플라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이는 자신의 방에 예쁜 화분에 나를 옮겨 심으려고 하잖아. 아, 행복해. 아, 행복해. 드디어 못생긴 플리케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네. 하지만 플라라의 생각과는 달리 미나는 한 손에는 플라라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코를 막으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플라라를 그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코를 갖다 댄 후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밝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와우, I've never seen a flower with such a good scent. 우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는 꽃은 처음 보는데. I am going to take good care of this flower and keep it in my room later. 이 꽃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 방에 갖다 둬야겠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난 후 정원의 다른 부분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 플라라는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꽃 플라라와 플리케 미나의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플라라가 가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7가지 무지개색 꽃잎을 지닌 예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라 바로 옆에 플리케라는 이상하게 생긴 꽃도 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이상하고 추하게 생겨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라라는 우쭐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옆에 피어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너같이 이상하고 추하게 생긴 꽃이 나처럼 아름다운 꽃 옆에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플라라의 이런 말에도 플리케는 마음속으로만 슬퍼하고 겉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니. 보기에는 안 좋아도 모두 쓰임새가 다 있지 않을까? 너 따위 못생긴 꽃이 무슨 쓰임새가 있다고? 꽃은 모름지기 예뻐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꽃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 플라라의 이런 심한 말에도 플리케는 플라라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플리케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플라라의 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리케는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나 플라라는 또다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너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 나를 쳐다보다가도 네가 옆에 있으니 다들 고개를 돌려버린단 말이야. 어쩔 수 없잖니. 우리는 모두 이곳에 살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마.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플리케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플라라는 플리케를 놀려대며 플리케의 화를 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정원을 돌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한참 동안 정원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오랜만에 시간이 되어 잡초를 뽑고 예쁜 꽃들을 손질해주려고 정원에 들렸습니다. 미나는 이리저리 정원을 둘러보다 플라라와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꽃들에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얼굴을 징그리며 플라라와 플리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플라라는 플리케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저 아이가 너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잖아. 이제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꽃인지 알겠지?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걱정했습니다. 미나가 플리케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미나는 플라라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미나는 플라라의 줄기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뿌리 부분을 파헤쳤습니다. 플라라를 손에 쥔 미나는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냈습니다. 플라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이는 자신의 방에 예쁜 화분에 나를 옮겨 심으려고 하잖아. 아 행복해. 드디어 못생긴 플리케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네. 하지만 플라라의 생각과는 달리 미나는 한 손에는 플라라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코를 막으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플라라를 그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코를 갖다 댄 후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밝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는 꽃은 처음 보는데? 이 꽃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 방에 갖다 둬야겠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난 후 정원의 다른 부분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 플라라는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꽃, 플라라와 플리케 미나의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플라라가 가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에 일곱 가지 무지개색 꽃잎을 지닌 예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라 바로 옆에 플리케라는 이상하게 생긴 꽃도 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이상하고 추하게 생겨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라라는 우쭐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옆에 피어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I can't understand that a strange and ugly-looking flower like you is next to a beautiful flower like me. 너같이 이상하고 추하게 생긴 꽃이 나처럼 아름다운 꽃 옆에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플라라의 이런 말에도 플리케는 마음속으로만 슬퍼하고 겉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Not everything in the world is beautiful.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니 Even if it doesn't look good, don't you think each has its own use? 보기에는 안 좋아도 모두 쓰임새가 다 있지 않을까? There's no use for an ugly flower like you. 너 따윈 못생긴 꽃이 무슨 쓰임새가 있다고? Flowers should be pretty. 꽃은 모름지기 예뻐야 하는 거야. Otherwise, it can't even be called a flower. 그렇지 않다면 꽃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 Even with Flora's harsh words, 플리케 did not speak ill of her. 플라라의 이런 심한 말에도 플리케는 플라라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Just in her mind, 플리케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Day by day, Flora's words got worse.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플라라의 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But 플리케 suppressed her anger and endured it. 하지만 플리케는 참고 견뎌냈습니다. However, Flora made fun of 플리케 again. 그러나 플라라는 또다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Ah, it's so annoying. Ah, 정말 짜증나. Because of you, other creatures won't look at me. 너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 Even if they look at me, everyone turns their heads because you're next to me. 나를 쳐다보다가도 네가 옆에 있으니 다들 고개를 돌려버린단 말이야. There's nothing I can do. 어쩔 수 없잖니. We all live here and we can't move. 우리는 모두 이곳에 살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If I could move, I'd be far away from your side.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게. Don't say that. I know you don't even think of it.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마. You're saying so, although you know it will never happen?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플리케 had a hard time getting through each day. 플리케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플라라는 플리케를 놀려대며 플리케의 화를 돋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정원을 돌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한참 동안 정원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오랜만에 시간이 되어 잡초를 뽑고 예쁜 꽃들을 손질해 주려고 정원에 들렸습니다. 미나는 이리저리 정원을 둘러보다 플라라와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꽃들에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얼굴을 징그리며 플라라와 플리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플라라는 플리케에게 말했습니다.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걱정했습니다. 미나가 플리케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미나는 플라라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나는 플라라를 손에 쥔 미나는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냈습니다. 플라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이는 자신의 방에 예쁜 화분에 나를 옮겨 심으려고 하잖아. 아, 행복해. 드디어 못생긴 플리케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네. 하지만 플라라의 생각과는 달리 미나는 한 손에는 플라라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코를 막으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플라라를 그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코를 갖다 댄 후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밝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와우! I've never seen a flower with such a good scent. 우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는 꽃은 처음 보는데. 이 꽃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 방에 갖다 둬야겠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난 후 정원의 다른 부분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 플라라는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꽃 플라라와 플리케 미나의 정원 미나의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플라라가 가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7가지 무지개색 꽃잎을 지닌 예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라 바로 옆에 플리케라는 이상하게 생긴 꽃도 피어났습니다. 플라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이상하고 추하게 생겨서 그 정원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라라는 우쭐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옆에 피어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너같이 이상하고 추하게 생긴 꽃이 나처럼 아름다운 꽃 옆에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플라라의 이런 말에도 플리케는 마음속으로만 슬퍼하고 겉으로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니. 보기에는 안 좋아도 모두 쓰임새가 다 있지 않을까? 너 따위 못생긴 꽃이 무슨 쓰임새가 있다고. 꽃은 모름지기 예뻐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꽃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 플라라의 이런 심한 말에도 플리케는 플라라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플리케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플라라의 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플리케는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나 플라라는 또다시 플리케를 놀려댔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너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 나를 쳐다보다가도 네가 옆에 있으니 다들 고개를 돌려버린단 말이야. 어쩔 수 없잖니. 우리는 모두 이곳에 살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플리케는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플라라는 플리케를 놀려대며 플리케의 화를 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정원을 돌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한참 동안 정원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오랜만에 시간이 되어 잡초를 뽑고 예쁜 꽃들을 손질해주려고 정원에 들렸습니다. 미나는 이리저리 정원을 둘러보다 플라라와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꽃들에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얼굴을 징그리며 플라라와 플리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플라라는 플리케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저 아이가 너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잖아. 이제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꽃인지 알겠지?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플리케는 플라라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걱정했습니다. 미나가 플리케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미나는 플라라에게 코를 대며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나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미나는 플라라의 줄기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뿌리 부분을 파헤쳤습니다. 플라라를 손에 쥔 미나는 뿌리에 붙어있는 흙을 털어냈습니다. 플라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이는 자신의 방에 예쁜 화분에 나를 옮겨 심으려고 하잖아. 아, 행복해. 드디어 못생긴 플리케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네. 하지만 플라라의 생각과는 달리 미나는 한 손에는 플라라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코를 막으며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플라라를 그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플리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코를 갖다 댄 후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밝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는 꽃은 처음 보는데? 이 꽃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 방에 갖다 둬야겠다. 미나는 플리케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난 후 정원의 다른 부분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 플라라는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답니다. 한편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 플리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게는 우선을 넘어 일을 얻고 있습니다.